초조적부터 잠오빠라고 만났습니다. 그만큼 우리 신상 서는 녀석들이 뭐 여기 없는 사이다. 카페랑 사이라도 그렇지. 호경주의 뭐해. 처음 못 듣는 그대를 위한 꿀잠 신상입니다. 여름에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다닐 수 있어요. 다 헤치고 다닐 수 있다고. 그런데 이게 뭐 소개가 필요합니까? 소장도 있어요. 등이 너무 차고. 7도가 떨어졌어요, 7도. 그럼 이거는 거의 노벨상 가는데 이거는. 그러니까요.